음악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 2만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세계 최대 선박을 짓습니다. 삼성중공업은 일본 선사인 MOL사로부터 2만 100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6,810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. 2만 100TU급 선박은 지금까지 발주된 전 세계 컨테이너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. 갑판 면적이 축구장 4개 넓이에 달한다고 합니다. 삼성중공업은 독자 개발한 프로펠러와 러더벌브, 스테이터 등 각종 에너지 절감 장치를 장착한 친환경 선박을 신조할 계획입니다. 삼성중공업 측은 대덕선박연구센터에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예인수조 등 각종 시험설비를 바탕으로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는 물론이고 선박 운항 계획에 최적화된 선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.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6척, 약 10억 달러의 상선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.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.